7월의 첫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하겠는데요. 현재 울산의 기온 20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비 소식 없겠습니다. 기온도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울산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낮듬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이런 날에는 자외선 자단제를 정기적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현재 포항이 22도, 부산이 2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양산이 31도, 경주는 32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불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울산 해안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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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